랩몬 정리를 보고 오늘의 공연 완전히 랩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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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턴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쿠스턴 에이턴 안녕하세요 에이턴입니다 엑셀보다 더 강렬하고 없어요? 인상 깊고 회기 넘치는 곡이 있겠습니까? 찾아볼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엑셀로 선택했습니다. 예스! 일단 저희 곡에 XXL 이란 가사는 X는 미지수와 무한대를 뜻하고 있고요. 엑셀은 뛰어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에이터는 이 무한한 가능성으로 우리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서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. 멋있다! 아 너무 귀여워! 엘맨 사일랜드 엑셀은 굉장히 센치하면서도 바닷가에서 감성 타는 듯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찍은 콘셉트랑은 굉장히 반대군요. 맞아요. 원래 콘셉트랑 좀 다르게 가야 특별한 내까 싶어서 저는 오늘 약간 올해 반짝이를 이렇게 했는데요. 여기 사진에도 나올까 해서 해봤는데 되게 큰 덩어리들만 몇 개 나와가지고 살짝 조금 아쉬워서 이렇게 비하인드로라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. 괜찮아요. 그래도 당신은 자신있어. 당신 얼굴이 반짝거려요. 맞아. 눈동자, 코, 제 시그니처 포즈인데요. 시그니처 포즈까지? 제가 맨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셀카 말고 폴라로이드로 한번 찍어봤고요. 짠! 짠! 완전 멋있죠? 너무 멋있다. 아니야, 참아. 멋있어. 그냥 이것저것 그리고 싶은 거 봐. 다 같이 A 터닝 하자. 썼어요. 어때? 스무. 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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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턴! 에이! 턴! 턴! 짠! 짠! 또 사진이 몽베스트 저희가 이렇게 몽베스트와 처음으로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이 몽베스트 시그니처 배경이라 할 수 있는 퍼플 바닷가 저희 의상이 너무 잘 어울려져가지고 진짜 영상이 이쁘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몽베스트 작가님들, PD님들, 감독님들 덕분에 저희 에이턴이 편안하게 촬영할 수 있는 분위기여가지고 정말 재밌게 촬영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촬영해요 오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에이턴이었습니다 목걸이 고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